자 우리 사전질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까 전도대류복사라는 것에 대해서 열의 전달 방법 중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 단열이라는 건 뭐냐면 단열. 이 전도대류복사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도대류복사는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열이라는 건 뭐냐면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단열의 예 그리고 그것이 전도대류복사 중에서 무엇을 맞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좀 잘 출제되는 것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보온병 같은 경우가 좀 잘 나오거든요. 우리 보온병을 이렇게 잘라본 친구들은 없겠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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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던데 자 이렇게 로고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잘라보면 얘랑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얘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중벽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진공층이 있고 아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일단 어 여기 봐주세요. 이중으로 보시면은 이중 유리벽이 있고요. 유리벽. 그리고 그 사이에 진공층이 있습니다. 이 진공층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진공이라는 건 입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자가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던 걸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주로 고체, 대류는 액체, 기체에서 주로 그리고 복사는 입자 없이 열이 직접 전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대류를 보시면 자 주로 고체라는 입자 그 다음에 대류는 액체, 기체라는 입자에서 열이 전달되는데 진공이라는 것은 아예 입자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가 아예 없으니까 뭐 입자가 이웃한 입자를 충돌하거나 아니면 입자가 뭐 따뜻한 입자 상승하고 차근 입자 내려오고 이러한 열의 이동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공층 같은 경우는 아예 전도하고 대류에 의한 이런 열의 이동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은으로 도금을 했어요. 이 부분 보시면 은 도금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복사 같은 경우가 입자 없이 열이 직접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이중창은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냐면 공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이중창 그 사이에 진공 만들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창은 완전 진공이 되기는 어렵고 공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라는 친구가 기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전도라는 것만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아까 전도가 뭐였죠? 자 쇠젓가락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쇠젓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만 가열을 하면 얘가 열을 받아서 입자운동 막 활발해져요. 그럼 얘가 옆에 있는 애 충돌시켜서 얘도 활발 얘가 옆에 있는 애 충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게 전도였죠. 근데 만약에 공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공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죠. 여기 같은 친구들을 봐주시면 입자하고 입자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열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여요. 얘를 충돌을 하고 싶어요. 금방 돼요 안 돼요? 금방 돼요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기체 같은 경우는 공기층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매우 활발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공기층 같은 경우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굉장히 늦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중창 안에 있는 공기층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 왜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두껍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하나의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는 것보다는 더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얇게 여러 겹. 그렇죠? 그러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니까 아 공기층이 들어가요? 그럼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으니까 어때요? 내 몸에 이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따뜻하게 입으시려면 여러 겹을 내복 입으시고 또 밖에 또 내복 입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둔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 겹을 입어주시는 것이 단열의 효과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